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쇼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6학년도 수능 A0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얘를 보니까 8의 3분의 1승과 27의 3분의 2승이 합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합으로. 그럼 얘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얘네를 한번에 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8의 3분의 1승 더하기 27의 3분의 2승이 써있죠. 그럼 8이라는 애를 먼저 갖고 장난을 쳐보는 거야. 8은 2의 몇 승? 3승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이 되겠지. 2의 3승의 3분의 1승골 플러스. 자 27은 3의 몇 승이에요? 3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의 3승의 3분의 2승골이 되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어떠한 지수가 있는 거에 거듭제곱을 때려버렸어. 그럼 얘네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하게 하려면 곱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해야 돼요? 곱하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죠. 지수에 있는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2가 될 거고 플러스. 자 3의 3 곱하기 3분의 2니까 뭐가 되겠어요? 2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9니까 정답은 11이 된다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되는 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밑이 달랐을 때는 우리가 지수법칙에 제한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일단은 밑을 좀 간단한 모양으로 최대한 바꿔놓고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정답은 얼마예요? 11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